안녕하세요. 기상청 날씨터치Q의 박지영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 날씨는 토요일에는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일요일에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점차 추워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동해상궁이 중심을 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에도 계속해서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동해안은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동풍의 바람이 불면서 구름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토요일 낮에 그리고 동해안은 일요일 밤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대기 약 1.5km 상공의 기온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요일 밤부터 월요일 아침 사이 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는 밤사이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찬 공기가 더 강하게 내려옴에 따라서 눈이 내려 조금 쌓일 가능성이 있으니 최신 기상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평년보다 조금 기온 높은 분포를 보이면서 오늘 낮에도 25도 내외의 기온 분포를 보였는데요. 토요일에도 이와 비슷하게 기온 분포를 보이겠지만 일요일에는 찬 대륙 고기압이 북서쪽에서 부터 남아하면서 점차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다소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해상 날씨를 살펴보면 이번 주말 동안은 전해상이 대부분 물결이 높게 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북쪽으로는 주로 고기압이 그리고 남쪽으로는 태풍이 지나가면서 저기압이 형성돼요. 북고남자 형태가 되면서 기압차가 커지면서 바람이 강하게 불어 물결이 높게 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토요일 제주도 해상과 남해상을 시작으로 일요일이 되면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게 되는 서해상과 동해상 따라서 대부분 해상에 물결이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되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요일부터는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해서 높은 물결이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이 되면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면서 쌀쌀해지겠는데요. 월요일 아침에는 찬 바람과 함께 아침 기온이 5도에서 10도 내외로 떨어지면서 다소 쌀쌀함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월요일 출근길에는 옷차림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날씨터치 큐였습니다. 감사합니다.